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은 총 7개의 관, 39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9,9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외부 전시 일정 및 보조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장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선사고대관은 인류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 발해가 공존한 남북국 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부서진 돌돌끼부터 호화로운 고대왕실을 상징하는 화려한 장식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출토된 약 4,5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근세관은 고려, 조선,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 고려1실, 고려2실, 조선1실, 조선2실, 조선3실, 대한제국실 총 6개의 실로 구성되어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전통 서화와 불화, 목칠공예 등 화려한 색채가 마음껏 발휘된 한국 전통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서화관이 위치해 있으며 개인에게서 기증받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기증관이 있습니다. 기증관의 경우 개인수집가에게서 기증받은 800여 점의 예술작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이용근 컬렉션, 김종학 컬렉션, 박영숙 컬렉션 등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900여 점에 달하는 한국 전통예술과 종교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서화관은 장례에 따라 서화1, 서화2, 불교회와 목칠공예 등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층은 한국 불교조각과 공예품 630여 점을 전시하는 공간인 조각공예관이 있습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로 대표되는 한국의 도자공예품을 비롯하여 불교조각, 금속공예 문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층 전시관에는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문화관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아시아 미술의 유사점과 차이점, 아시아와 서양미술을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970여 점에 이르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에 새롭게 만련된 사유의 방은 삼국시대에 제작된 우리나라의 국보, 방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동 방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면 반드시 보고 가야하는 대표 소장품으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람 동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상설전시관 2층에 439제곱미터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전시실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사유의 방은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방가사유상 두 점만으로 꽉 채운 공간으로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상태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방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유의 방 전시의 핵심은 국보 방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함께 전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방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박물관에 사유의 방을 찾으면 감상할 수 있습니다. 6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78호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7세기 초반 제작으로 추정되는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유사하면서도 다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관람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전시실을 계획한 최욱건축관은 소극장 크기 전시 공간으로의 진입로를 어둡게 조성하여 현재의 공간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아트워크 영상을 설치하여 어두운 실내에 서서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천천히 전시실로 걸어들어가 기다리고 있는 방가사유상을 정면으로 마주한 뒤 타원용으로 전시대를 따라 전체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가사유상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의 바닥과 벽은 미세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낮은 제도로 아스라한 빛을 비추는 조명이 설치된 천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추상적으로 고요한 분위기에서 방가사유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후 건축가는 사유의 방 디자인에 관하여 방가사유상의 에너지와 공간이 일체화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 천년 이상의 방가사유상에 유적된 기억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 미래 세대들의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가사유상은 방가의 자세로 한 손을 뺨에 살짝 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불상을 말합니다. 방가는 양쪽 발을 각각 다른 쪽 다리에 엇갈리게 얹어있는 결과부좌에서 한쪽 다리를 내려뜨리는 자세이며 사유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여 깊은 생각이 잠긴 상태를 나타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사유의 방에 전시된 두 점의 방가사유상은 삼국시대의 고도로 발달한 주저 기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주저 후 거푸집을 고정했던 장치나 옷을 제거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두 점의 국보 방가사유상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시실 오른쪽의 방가사유상은 1912년 이왕과 박물관이 일본인 고 미술상이었던 가지야마 요시히데에게 당시 26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한 작품이며 전시실 왼쪽의 방가사유상은 같은 해 조선총독부가 사업가이자 골동품 수집가였던 후치가미 사다스키에게 4000원을 보상해주며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방가사유상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하고 설명 대신에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감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새로운 전시공간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기억과 감정, 생각과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관람하는 경험을 사유의 여정이라 표현하는데 신비하고도 오묘하여 인간의 히로애락이 모두 녹아있는 듯한 방가사유상의 미소 앞에서 관람객들은 각자 다른 사유의 여정을 경험하고 고요한 휴식과 평안을 잠기면서 14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감동과 여운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2층에 위치한 사유의 방은 연중 무료 관람이며 고요하고 충만한 관람 경험을 위하여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동시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두 번째 시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장과 사유의 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